나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돌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무한군 망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남성이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돌과 흙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